정인형이 형님 너무 챙겼습니다 정인형님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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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소는 힘들어 여기요 여기요 네 저 들어주시면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정인형이 형님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항상 너무 많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왔습니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네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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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본격적으로 찍어야겠는데 편해 여기 재 찍어줘 하실래요 누가 조명 좀 켜줄 것 같은데 요즘 화소가 좋잖아 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셀카로 내가 조명 켜줘야 돼 아니 안 껴도 잘 나오 찬진아 빨리 하나 하나 둘 셋 이거 맨날 맨날 노래 부를 하니 자 수고하세요 최고였어 최고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사실 어려웠다 아 저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아까 저 찍었는데 영상이 저 한 번만 네 네 조심 안 돼요 어 아 저기 봐봐 아 저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돼요 아까 한 번만요 자 갑니다 형님 아까 한 번만요 아 너무 죄송해요 오늘 너무 응원 많이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알았어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 지금 맘이 안 돼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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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너무 좋았어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형님 형님 너무 최고였습니다 아 형님 여기 한 번 찾아보세요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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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손은 힘들어 여기요 여기요 네 저 들어주시면 예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네 형님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역할 항상 너무 많이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Ğ 역할 아 그냥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너무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니 본격적으로 찍어야겠는데 편해 여기 제일 찍어줘 뭐가 조명 좀 켤게 될 거 같은데 요즘 화소가 좋아서 잘해야 또 아니 안 껴도 잘 나오고 하나, 둘, 셋 이거 맨날, 맨날 노래 부를 하니 아, 수고하세요 아, 괜찮아? 아, 괜찮아? 아, 괜찮아? 사실 어려웠다 아, 저 한 번만 드려주면 아까처럼 찍었는데 영상이 봤을 때 저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? 네, 네, 조심하세요 아, 저기 봐봐 아, 저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? 아까 한 번, 형? 자, 갑니다 형님, 아까 사진이 꺼졌어 아, 너무 죄송해요 오늘 너무 응원 많이 했습니다 사랑합니다, 형님 알았어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갑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, 지금 맘이 안 돼 여기, 여기, 여기 아, 실례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, 네,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피디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 감사합니다